. 말이 돼요? 화차할 수 없습니다! 뭐야! 아 안되겠다.. 진짜 이것만 안 넣으려고 했는데.. 아.. 파밍없이 에어드람만 먹고 1등 천 개 어떤? 기어코 돼지콘을 먹게 하는구나.. 어? 파밍없이 에어드람만 먹고 1등이.. 불가능하지? 어떡해.. 뭐 나올지 알고.. 비율도 없이? 아 너무 빡세.. 파밍없이 에어드람만 먹고? 알았어.. 아 첫 건물로 밀매로 가야되는데.. 아.. 어 잠시만 차가.. 아.. 김밥쌀거 같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제발 첫 건물에 붕대랑 SMG 킥드롯 한창만 나와라..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초콘불부터 또 싸우게 생겼네.. 차도 없네.. 스누피 밑줄이응 3이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쓸큰집.. 저거 새집만해줌.. 새집이요? 새집도 아닐거 같은데 지금? 내가 정말 잡아야돼.. 이제 곧 나오거든요.. 쟤 곧 나오거든요.. 아.. 야.. 아.. 미쳤다.. 하하.. 씨.. 헉.. 밀베라고? 어? 어.. 대박.. 좋아해야.. 축하해.. 으어.. 하.. 콜라 하.. 국많 깜짝 꼬리 왜 애티였나? 들어왔는데? 진짜 안싸도돼 진짜 안싸도돼 그냥 차 찾으러 가야지 너 쇠어들어 밖에 못먹잖아 밀베 그냥 빨팔 아 배! 아 잠시만 이거 잘하면 혹시 모른나 진짜 오케 배 틀렸나 아 맞다 나 못먹지 저기 이제 아 아 연료통만 먹을수있게 해주면 안돼 연료통? 큰일났네 이걸로 밀베 어떻게 들어가 아 배 바꿔가면서 가야겠다 야 스누핀이 사람파밍은 돼요? 사람파밍? 사람파밍은 돼요? 아 나 갑바도 없는데 이거 사람파밍은 되나요 혹시? 뭐지? 아 오케오케 일단 에어드라이브로 오오 기름 맞다 다행이다 오오 왔다 아이스크림 먹으신거 나왔다 아 잠시만요 슬러스 아 총은 무조건 있어요 거의 에밀리오 근데 에밀리오 나온게 대박이네 아 아 지금 뭐 거의 다 넣어봐 야 애어드라이 진짜 이쪽으로 막 가면은 막 개당감인데 아 이거 지금 회전메탈 가능한 자리장애인입니다 회전메탈 돼요 이거 이쯤에서 여덟 기다리고 있어요 회전메탈 가능한데 나 여덟을 하면 지나갔거든요 지금 이런 시간이면 못하겠다 어쩔지도 몰라 사업마다 틀려요 덧백 장전할때도 있고 총 바로 맞고는 편이죠 아 여러분 에어드로우 기다립시다 제발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안오고 저 끝으로 가면 소리도 안들리고 보일수도 않을텐데 제발 차라리 애미사고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애미사고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황금고블린 한 명씩은 또 몰라 얘 소리난다 원래는 눈에 보일때가 있거든요 이쪽 방에 일단 나온거같애 이중놈은 두번째 에어드랍까지 왔었어야 되거든요 야 근데 역시 밀베작위장이니까 벌써 반토막이상 날아갔다 어 에어드랍 철기지 보여줘 와 에바야 어디까지가 아 아 위에 덜고는거같은데 이따야 덜고는건 안보여는거같은데 아 덜고는니 덜고기는 아 다음자 그냥 보고 이동할게요 너무 멀어서 안보이나봐 혹시 모르니까 나라고만 가볼까 오 저거 잠시만 배야? 얘 어디라고 하냐? 배야? 아 배네 자 배만 꼽으자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돼 한 번 더 있어도 돼 혹시 기름 많니? 내가 연료통도 먹을수 없는 처지라서 아 아 좀 감당감당하지마 뭐 비슷하지만 자 이거 못쓰게 부숴버리고 아니 이거 배는요 부... 야 뭐야 해초까지 생겼어? 부는 배는 부서 쓰면은 연료가 엄청 빨리 날아요 거의 슈퍼카 수준이에요 그래 안쓰는거에요 일부러 저쪽에서 왔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겠지? 하나도 알고 있지 자기적이 이런데 여러분 다시 크게 떠요 하... 하... 하나도 먹어요 무조건 육지에 있는거보다 최대한 먹을 확률이 더 커요 이게 내가 제일 빠르잖아 하늘이 떨어지면은 어차피 어차피 이번 장기장 당하고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어차피 아 근데 운이 안졌네 원래 이거 에어드랍 이래되 이게 장기장 이래되면 에어드랍이 겁나 많이 떨구는데 한 두개씩 떨구는데 저게 에어드랍 이쪽으로 아예 안오네 저기도 배 하나 있는데 그렇게? 뭐냐? 뭐야 뭐야 이게 말 말이 돼요? 화차할 수 없습니다 뭐야 화차할 수 없습니다 야야 야 내려 하차 왜 하차할 수가 없 야 아니 말이 되냐구요 이게 아니 여러분 아니 살인마에요 살인마 하차할 수 없대요 살 살인마에요 살인마 아니 아니 숨 다는거 뭐야 지금 실화야? 아 숨 이야 하하 하하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왜 못 내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아니 히히히히 와 진짜 다 해봤어 하하 하하 미치겠네 아 감사합니다.